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등포 구립 시니어 소년소녀 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개최됩니다. 먼저 영등포 구립 시니어 합창단의 제8회 정기연주회는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에 영등포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황혼의 향기라는 주제하에 박정수 지휘, 이민정 반주로 총 3부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7세부터 14세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영등포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에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2019년 12월 창단 후 첫 정기연주회로 우리들의 하모니를 주제로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합니다. 관람을 원하는 주민은 당일 공연 시작 전 공연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정기연장은 당일 공연장에 공연장에 공연시킬 더욱 창단을 세우고 공연장에 공연장에 공연시킬 더욱